지난 8월 9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거대한 버섯구름이 솟아올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드디어 핵전쟁이 시작된 것이냐면서 공포에 떨었다고 하는데요. 그 전말은 원인 미상의 폭발로 광학장비 공장이 유폭을 일으켰던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타스 동신에 의하면 폭발 사고가 난 광학장비 공장은 모스크바 동북쪽으로 불과 5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세르기에프 포사드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지자체의 해명에 따르면 창고에 있는 불꽃놀이용 폭죽이 폭발한 것이라고 하는데 해당 공장은 본래 러시아 국영 방산기업 로스텍의 산하에서 야간 투시경, 망원경 등 군용 장비를 생산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모스크바 인근에서는 또 다른 사건들이 이어졌는데요. 도모데도보 공항은 야간에 자폭 드론의 공습을 당해 큰 화재가 일어났고 모스크바 근처 오딘 초보시에서는 폭발음과 함께 창고에서 불이 치솟아 올라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일이 연달아 일어나다 보니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침략국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 맞춰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에 보복이라도 하듯이 러시아도 이젠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국들에게까지 마수를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동유럽 국가들이 대상인데요. 루마니아 국경 인근의 우크라이나 공물 창고는 여러 차례 폭격을 당했고 푸틴이 벨라루스로 보낸 바그너 그룹은 폴란드한테 총부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접차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 되자 이런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무기와 그 공급처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1순위 국가는 바로 한국이었죠. 현재 급박하게 바뀌고 있는 유럽의 상황이 한국한테 어떻게 이 점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한데 모아서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러시아가 흑해를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가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서 한국에게 뜻하지 않은 기회가 또 한 번 찾아왔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폴란드는 올해 5월부터 잠수함 교체를 위해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노후화된 구형 잠수함 대신 현대화된 최신 잠수함을 주축으로 해군 능력을 키우겠다는 발표를 한 것인데요. 오르카 ORKA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이번 잠수함 사업은 다가오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폴란드가 자국 영해를 방해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검증된 국가 및 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기업인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물망에 오르며 이번 오르카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국내외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마리우스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SNS를 동해 ORKA 프로그램의 시작을 선언하면서 자국 잠수함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성능과 규모를 암시하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군비청이 공개한 조건과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한 조건은 높은 수상 및 수중 최대 속도를 확보해 신속한 해군 작전에 용이한 잠수함이었습니다. 또한 최대 30일 이상 잠항 가능한 성능을 갖추면서 200m 이상의 잠항 심도도 갖춰야 했죠. 또한 어뢰 무장을 동해 수중 목표물을 타격하는 성능 미사일로 지상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성능 이에 더해 공중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는 것 역시 폴란드군에서 요구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특수부대원을 상륙시키고 회수할 수 있는 능력과 유무인 구조 차량을 접수 및 도킹하는 능력 수중 드론 운용 능력 등 다양하면서 복잡한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잠수함을 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정도의 조건에 해당하는 잠수함은 그리 많지 않을 뿐더러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생산하고 납기일까지 맞출 수 있는 국가는 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상황 당연히 많은 국가들 머릿속에는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폴란드가 요구한 모든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었고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방안은 오르카 사업에 한국을 초청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죠. 게다가 현재 폴란드와 흑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파워 게임 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잠수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잠수함은 오로지 한국이 생산한 잠수함 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폴란드의 사정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 주변의 바그너 그룹 병력이 진을 치고 폴란드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는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바그너 그룹은 벨라루스 대동령의 지원을 받아 현재 국경 지대 근처에 주둔지를 건설하고 폴란드 영토 내로 최대 700km 7까지 진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벨라루스군 헬기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폴란드 내부에서는 벨라루스와 바그너 그룹을 앞세운 러시아 세력이 폴란드 방면으로 전선을 확대하려고 계획 중인 게 아닌가라는 소문이 돌았죠. 마테오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이 사태에 대해 강경한 반응을 보였으며 리투아니아 나우세다 대동령과 만나 이 사태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하는 등 러시아와의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부하슈차크 국방장관 역시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 군용 헬기를 보내 장비와 병력을 충원하여 혹시 모를 침공에 대비해 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무기를 무장한 부대를 국경지대 근처로 파견해 침공에 맞서 강경 대응할 것을 보여주면서 벨라루스와 러시아로 하여금 스스로 군대를 물릴 것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벨라루스는 이 사태에 대해 조이려 폴란드가 군비 증강을 위한 구시를 삼은 거리라고 논평하며 헬기 침범은 어디까지나 벨라루스 지역 내의 군사 훈련의 명목이고 이에 대해 폴란드의 사전 동보를 한 바 있다고 밝히는 등 폴란드가 과민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역내의 군사적으로 긴장감이 높은 가운데 타국 국경을 침범한 것을 군사 훈련이자 과민한 대응으로 일축하는 것은 의도적인 수법으로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벨라루스가 헬기를 보낸 진짜 속내를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다. 침공의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폴란드 입장에서는 빠르게 무기를 받을 수 있는 국가 그리고 어느 정도 화력을 갖춘 국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런 유일한 국가는 현재 한국뿐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잠수함을 폴란드가 원하는 것은 러시아 잠수함 함대의 공격 때문입니다. 흑해 방면 러시아 잠수함은 비밀리에 움직이면서 우크라이나 해군 병력에 대한 공격까지 감행한 바 있는데요. 올해 2월 러시아군이 흑해에서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네발을 발사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공방어부대가 두발을 격추했으나 두발은 우크라이나 인근으로 나라가 폭파한 것이 확인되면서 흑해 근방에 머물고 있는 러시아 잠수함의 무서움을 보여주었죠. 우크라이나 역시 해상 드론을 보내 러시아 흑해 주요 수출항인 노보로시스크 러시아 해군기지를 공격하며 대응을 펼쳤습니다. 이처럼 흑해 방면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자 러시아 국방부는 급기야 우크라이나 항구에 진입하는 모든 함선에 대한 무제한적인 잠수함 공격을 예고하기에 이듭니다. 이는 마치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영국의 해상 봉쇄를 뚫기 위해 선택한 유보트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연상케 했고 다시금 전 세계의 트라우마를 자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흑해 방면으로 번지면서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북해 방면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노르웨이로부터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양도받은 207 코벤급 카본 클래스 잠수함 4척을 소련제 킬로급 잠수함 한 척과 함께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1960대 건조한 코벤급은 그 수명을 거의 다하고 있고 2021년에는 결국 한 척이 노후화로 인해 퇴역하기도 했습니다. 킬로급 잠수함도 1986년 진수한 고물에 가깝기에 작동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런 폴란드의 잠수함 전력은 현대화된 잠수함을 운용하는 적들의 입장에선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2017년 폴란드는 사업을 동해 유럽의 신형 잠수함을 구입해 자국 잠수함 부대를 꾸릴 준비를 마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결국 이 사업은 엎어졌던 바 있었죠. 이대로 잠수함 획득은 물 건너가나 싶었지만 전쟁으로 역대의 긴장감이 오르면서 조르카 프로그램이 새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노후화된 잠수함을 믿고 흑해에서 러시아 잠수함과 전투를 벌이는 것은 무모한 행동. 결국 한국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을 믿은 폴란드는 급하게 한국 잠수함을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덕분에 한국은 마침내 폴란드군의 6해공 모든 영역에서 자국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쫄란드는 한국 무기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군 내부에서 폴란드 오르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팀을 꾸려 매끄러운 수출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방사청은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 및 지원하고자 국방부, 외교부, 산업동상자원부 등과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더킹그룹 동합원팀을 만들어 이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폴란드로 수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종은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으로 한국 해군의 30여 년의 잠수함 운용 경험과 조선소 건조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세계적인 수준의 성능을 갖춘 잠수함입니다. 수평발사체계를 이용해 유도탄, 어뢰, 기뢰 등 다양한 무장을 운용할 수 있고 수직발사체계에서 발사하는 SLBM 덕분에 지상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잠수함들과 비교 불가능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폴란드가 요청했던 지상타격 능력 요건에 해당하는 점인데요.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은 이밖에도 음향 무반향 코팅제, 이중탄성마운트 등 최신 소음저감 기술을 적용해 음향 스텔스 성능도 높였습니다. 또한 AIP를 동안 장시간 수중 작전 능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거리 항해 능력을 보장하죠. 게다가 이 모든 첨단 기술의 상당수가 외국에서 수입한 기술이 아닌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는 것 역시 강점입니다. 특히 함정의 탐지 및 추적을 할 수 있는 소나 체계의 경우 완전히 국내에서 연구 개발한 기술로 수출에 있어 타국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능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잠수함 능력을 높게 평가하며 한국 잠수함을 탐내는 이들이 많은데요. 현재 폴란드 외에도 캐나다에서도 한국 잠수함 도입을 위해 군사 전문가 및 군 관계자를 한국에 파견해 잠수함 생산 현장을 살펴보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한국 잠수함 수입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잠수함은 대내외적인 명성을 동해 K-방산의 차세대 주자로서 출격할 준비를 마친 상황. 게다가 상대 잠수함의 요격에 특화된 점 역시 폴란드가 한국 잠수함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고속 고기동을 중심으로 설계를 한 한국 잠수함은 요격에 있어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잠수함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 잠수함을 구입한 폴란드군이 러시아를 상대로 전투를 벌인다면 한국 잠수함이 이론적으로 러시아 잠수함을 격파하는 데에 30분이면 충분하다고 하죠. 오르카 프로그램의 구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폴란드 해군을 위한 신형 잠수함에 대한 예비시장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르카 프로그램은 폴란드 육군의 가장 중요한 현대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필요한 기술 이전과 함께 잠수함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폴란드 부하 슈자크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폴란드 오르카 잠수함 프로그램 절차가 시작됐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폴란드 매제 디펜스 24는 여기에 폴란드가 내세운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면서 이번 입찰이 만만치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 폴란드가 한국에서 잠수함을 구매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지만 지금은 가장 가능성이 높이졌다고 말했습니다. 비공식 정보에 따르면 지금 폴란드에서는 한국의 제안이 매우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하나오션은 오르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며 입찰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고 HD 현대중공업도 입찰 공고 시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입찰은 한국과 다른 나라와의 경쟁이 아니라 이두 업체의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말 폴란드는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했는데 당시 프랑스 나발그룹의 스코르펜급 잡수함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 시스템의 212cd급 잠수함 스웨덴 사부의 a26잡수합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폴란드는 적합한 잠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다시 가동하는 신형 잡수함 프로그램의 폴란드 내에서는 큰 관심이 쓸리고 있습니다.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이 sns에서 공식적으로 이 발표를 올리자 폴란드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빨리 한국과 계약해요. 독일이나 프랑스화 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우리의 명목상 동맹일 뿐이고 적이 아니라면 실제 라이벌일 뿐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나쁜 역사가 없으며 그들의 기술은 높은 수준입니다. 장보고 3 잠수함 일명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현재 대한민국 해군에서 건조 중인 일련의 공격용 잠수함이다. 그들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게서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줄 것입니다. 독일에서 사지 마세요. 그들은 스웨덴에서와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많은 폴란드 네티즌들은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맡아서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 중에 인상적인 댓글은 독일을 경계하는 댓글이었습니다. 과거 독일의 대기업이 자신들의 경쟁사인 스웨덴 잠수함 경쟁업체를 인수했는데 이는 해군 산업을 동합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독일 독립언론 더러컬이 지난 2013년 100일을 집중 보도했는데 독일은 스웨덴 잠수함 산업을 2011년부터 침몰시키려고 노력해왔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은 이러한 사건을 보았을 때 독일은 기본적인 기술이전은 커녕 폴란드의 잠수함을 팔아서 엄청난 이득을 챙기려 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번 폴란드 신형 잡수함 사업에 경쟁할 것으로 보이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이에 앞서 전초전을 치렀습니다. 지난 12일 방위사업청은 해군차기 호위함으로 불리는 울산급 배치 3-5-6번함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하나오션을 선정했습니다. 군함 시장의 최대 라이얼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불과 0.142점 차이로 승부가결 정났습니다. 네티즌들은 상대편 회사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절히 번갈아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삼성과 LG의 가전제품 사업처럼 서로 경쟁하고 협업하기도 해야 발전한다. 서로 견제하며 세계 탑 3 전함 제조사로 나아가길 바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폴란드 잠수함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국의 이지스함을 만들 가능성이 커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레디드에 한 장의 파워포인트가 올라왔는데 출처는 미 해군정보국 O&I 이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해군과 미국 해군의 점력격차라는 제목의 슬라이드였는데 중국 조선소의 생산능력이 약 2325만 GT 총돈수인 반면 미국은 10만 GT가 안 되었습니다. 미 중격차가 230이 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중국 해군은 2015년부터 보유함 선수에서 미 해군을 앞섰는데 매년 마다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미 국방부와 해군이 중국 해군의 함정이 기술적으로 미국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평가했다며 경계했는데 이에 미국은 2045년까지 최대 80척의 핵잠수함을 포함해 500척의 함대를 꾸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조선산업의 생산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여기에 유지보수수리 정비능력도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미국의 조선산업이 쇠퇴한 것은 한국과 중국과 같은 아시아 경쟁국가에 완벽하게 밀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지금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500척의 함대를 만들려면 세계 조선업의 최강자 한국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 CNN은 지난달 한국이 만든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세계 최고의 군함으로 극찬하면서 한이나 일본에서 배를 쌓거나 설계도를 주고 주문한다면 훌륭한 가성비로 중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찾은 이유는 자국 조선업의 생산량이 현저히 딸리는 것도 있지만 미국에 비해서 싼 비용으로 더 뛰어난 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은 미국에 비해 비용은 절반밖에 되지 않고 건조기간은 1년이 짧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도 더 싼 가격에 더 빨리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이지스함을 한국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또한 HD 현대중공업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스텔스를 적용하고 어뢰를 맞더라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에 함대지 순항 미사일인 철룡과 함대함 미사일인 해성 데자벌의 유도 로켓인 홍상해 등 국산 무기를 달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군함에 달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지난 13일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함대공 미사일 해궁의 최초 해양 유도 무기 품질 인증 사격시험 시험 밥사가 있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공개된 영상을 보고 궤적이 아름단다며 멋지다고 반응했습니다. 해궁은 2022년까지 1차 양산을 통해 품질 인증 사격시험 및 야전문용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됐으며 최초 전력화를 완료한 상태인데 앞으로 2차 양산을 통해 해궁은 해군 호위함, 구축함 등의 합정에 순차적으로 탑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11일 국방과학연구소는 해상과 공중에서 적의 위협을 더욱 절밀하게 탐지할 수 있는 핵심 전자전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은 2차원 위상 배열 구조를 갖는 배열 안테나 간의 수신시호 위상 차이를 이용해 신호원의 방향을 담지 않은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개발된 이유는 과거 대한미사일은 주로 해면을 따라 초저공을 하는 형태였지만 러시아의 지르코과 같은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은 높은 고도에서 급강하는 방식으로 전급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국방과학연구소는 위협신호를 가로축만을 측정하는 기존 전자전 방식에 추가해 세로축을 탐지하는 능력을 추가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이렇게 빠르게 군함에 들어가는 미사일과 레이더 등 최첨단 무기들까지 빠르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오션은 미국 알라바마에 조선소를 둔 호주방산업체 조스타를 인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스타를 글로벌 선방 및 특순선 건조업체인데 실적 부진과 함께 부정의혹까지 불거져 시가총액이 6천억까지 급락했습니다. 하나오션은 미국의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오스타를 인수해서 미국의 글로벌 군함 및 함정수주전에서 교두보를 마련하려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캐나다 해군의 80조 원에 달하는 잠수함 사업에도 잠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캐나다가 발준을 계획 중인 잠수함은 도산만창호급으로 알려져 하나오션의 수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앞서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 한국의 첫 잠수압 수출을 이끌었고 국내 최대 규모의 3천톤급 잠수함인 도산만창호함을 성공적으로 인도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 해군 당국자들은 오는 10월 잠수함 도입 사업을 위한 사전 실사 성격으로 방한할 예정인데 이들은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등 울산 거제 소재 조선소를 방문해 잠수함 제조 현장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정수출은 한국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상함과 잠수함 모두 10종 이상의 탐지센서, 포미사일 어뢰 무기를 탑재한 복합 무기체계로 부가가치가 높고 후속 군수 지원 등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호위함금을 기준으로 협력업체는 200여 개, 장비는 160여 종에 달할 정도로 연관 산업 범위가 넓다며 함정은 합정 한 척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함정 관련 시스템과 공급망, 서플라이체인을 수출하는 것이라는 관절에서 제조명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방사는 지난해 폴란드의 대규모 수출 계약으로 잭파들 터뜨렸다며 새로운 시기로 집입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폴란드 잠수남 사업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군함과 잡수함까지, 한국은 군함 수출까지 또다시 잭파들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에 호크미사일과 집속탄까지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15, 중국 15와 타이완 뉴스 등 대만 매체들은 15일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패키지 USAI의 일환으로 대만에 판매했던 퇴역한 mim-23호크 미사일을 되사들여 우크라이나에 공유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전액을 부담하고 이 막강한 무기를 되산 다음 다시 이것을 우크라에 공짜로 대규모 보내준다는 것인데, 이는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끝난 직후에도 러시아와 평생 완전히 무역을 끊겠다는 각오까지 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우크라에 집속탄까지 지원하겠다는 극단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집속탄을 러시아군에 사용할 경우 동일한 탄약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현지시간 경고했습니다. 이미 4일 전 미국산 집속탄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나의 폭탄 속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있는 집속탄은 모폭탄이 상공에서 터진 뒤, 그 속에 들어있던 자폭탄이 쏟아져 나와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 강철비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자폭탄 중에 불발탄이 많이 발생해 민간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전 세계 120개 국가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력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금지시키고 있는 이 무기를, 우크라에 지원한 것은 러시아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초기 집속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들은 바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에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우크라군이 이를 사용해도 러시아가 할 말은 없는 상황이죠. 미국이 이렇게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에, 최근 너무나 적극적으로 강력한 무기들과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미국이 이렇게까지 하면 당연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는 미국이 대부분의 핵심 사업들을 싹쓸이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한국이 우크라의 극비리에 방문하면서, 젤렌스키는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해 바이든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한국과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극비리에 이뤄졌습니다. 정상회담은 10분간의 공식 환영식과 1시간 5분가량의 단독회담, 이어 45분간의 확대회담 등 총 1시간 5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젤렌스키의 폭탄 발표가 나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한국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 발표에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집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해줘서 감사하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 수주를 가져갈 것이라는 파격 발표를 했습니다. 말뿐인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오는 9월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한 폴란드 차관급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발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거리상으로나 외교적으로 가장 가까운 폴란드와 한국이 원팀이 되어 함께하다 보니, 너무나도 수월하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수주를 싹쓸이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미 최소 70조 원의 수주를 확보했고, 앞으로 수백조 원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1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약 30개 국가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고, 미국이 500조 원 이상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한국은 고작 60조 원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죠. 그런데 미국이 아닌 한국이 500조 원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주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29개 국가들이 나눠서 가져가는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새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극비회의 이후에 말이죠. 최상목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정부 간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삼각 협력 체계가 완성된 것이라며, 향후 사업이 본격화되면 공적개발원조, ODA와 대외경제협력기금, GDCF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통상 3년이 걸리는 기존 절차를 대폭 단축해 우리 기업의 신속한 참여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부흥개발은행, GBRD 등 국제기구와 공동 파이낸싱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안 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포럼에 함께하며, 폴란드 기업은 우크라이나 정부, 기업, 시장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 양국 기업들이 재건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은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와 양국 기업 모두에게 많은 이익이 될 수 있다라며, 한국을 적극적으로 끝까지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의 파격 발표에 한국도 엄청난 보답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전차 10대가 와도 한국의 K2 한 대가 순식간에 초토화시킨다는 그 유명한 K2. 한국의 주력 전차인 K2가 러시아와 북대 서양 조약기구, 나토 간 육상 전력의 균형을 무너뜨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K2를 우크라이나에 최초로 직접 보낼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매대 개권 필진인 동아시아 안보전문가 A, B, 에이브럼스는 현지시간 26일 이 매체에 기고한 한국 방위산업에 의한 나토 무장은 러시아엔 끔찍한 전망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처럼 진단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기고문에서 지난 3월 폴란드 육군이 배포한 사진은 한국산 K2 혹표 전차로 실탄 사격 연습을 하는 장면을 담았다며, 이는 이 전차들이 작년 7월 주문한 지 불과 8개월이란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속도로 실전 배치됐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은 특히 육상 장비 생산은 여러 척도로 봤을 때 나토군 호환 장비를 생산하는 국가 중 가장 건실하다며, 이는 서구의 전반적인 전투력에 매우 가치 있는 지점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최신형 한국산 무기를 구매함으로써,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산 및 독일산 구형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이 이 너무나도 강력한 K2 전차를 우크라에 직접 보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군들은 부리나케 본국으로 도망갈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통해 우회적으로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직접 투자해 참여할 것이라며, 단순히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방위 사업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주변국인 폴란드처럼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재건 사업을 완료한 후에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의 배터리 공장과 전기차 공장 등을 건설하면, 초장기간 동안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제안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 최근 파격적인 제안을 한 곳은 우크라이나 뿐만이 아닙니다. 혐안의 나라로 유명했던 대만이 한국의 두리를 도와주면 엄청난 것을 주겠다며, 놀라운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동안 자신들의 가장 각별한 동맹국이라 생각했던 일본마저 대만을 손절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이 중국의 대만 침공과 관련해 일본 자위대를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라 결정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 WSJ 25일 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대만 섬에서 불과 11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데다, 남쪽 오키나와 섬에 미군 5만 4천 명이 주둔 중이라는 점에서, 대만 해협 유사시 대응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곧이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움직임이 현실화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미국이 주일 미군기지를 통해 대응에 나서려면, 1960년 체결된 미 일상화한 보조약에 따라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중국-대만 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를 해버림으로써,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도 개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도 일본과 같은 선택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도 개입하더라도 일본과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활용하려 했는데, 이것이 불가능해지면 미군도 대만-중국 분쟁에 개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만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한순간에 갑자기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죠. WSJ은 질본이 직접 전쟁에 뛰어들도록 하기는 훨씬 어려울 것이라며, 일본 지도자들은 대만 전쟁에서의 역할에 대한 공개 언급을 회피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국내 여론이 분쟁에 얽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리 사토르 게이오대 정치학과 교수는 대만 방어를 위해 목숨을 걸 것이냐는 물음을 던진다면, 아마 현 시점에서 일본인의 90%는 아니다라고 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전 세계 전문가들은 기재 일본과 미국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된 대만이,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여 자신들 스스로 방어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대만의 국방 예산으로는 한국산 무기가 최상의 선택인데, 한국산 무기를 사고 싶은 나라가 줄을 선 상황에서, 과연 한국이 다른 모든 나라들을 제쳐두고 대만에 먼저 무기를 공급해줄지는 미지수다 전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